설이는 이거 박스 가지고 쩜쩜 높여가면서 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는 오늘 흔들리는 건 안 하고 여기 올라가는 것까지만 하자 헬 찍어봐야지 여기 있어 알았지? 야 거기 올라가서 내려가 내려가 거기 어떻게 잘 올라가니? 이런 등도 잘 올라가요 예쓰 아까보다 내 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졌죠? 잠깐 자고 치고 가끔 예쓰 예쓰 망설이질 않아요 내 발 올리는 버스에서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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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흔들리게 돼가지고 살짝 루즈하게 발을 세팅했어요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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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ольз 예 clay 네! 네, 네, 네 예쓰 놀이처럼, 놀이처럼 하는거야 아이스, 강강 예쓰 안 되게 뿌리겠어 파티다 크리스마스 파티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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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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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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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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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 그렇다 이쪽으로도 가자 돌아갈거야? 머리 쓰네 예쓰, 컴 오늘은 여기까지 선수교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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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오우, 바로 올라가네 얘는 되게 대박이야 설아 설아 계속 일어서고 있고 하시 설 뺄까요? 설에는 안좋아야 난 코치 뽑고 스스로 칼치러 약간, 약간 하지만 괜찮은데 열어가야해 휴고 간지라 바퀴 가 가 가 가 가 어디지?' 한 번 동기 한 번 동기 다시 띵 태발 내가 너무 기다려야 해. 뛰어갈 거야. 그러면 여기까지. 그러면 여기까지. 이 정도면 충분해. 3적 차이. 기질 차이. 완전 칩칠한 폭포 같아요. 아까 산소 들어가는 것도 금방 하더라고요. 안에 들어가는 거. 소프도 저 흔들리는 거 엄청 못할 것 같아요. 여기 다가왔다가 한 번 툭 치면 퍽퍽도 먹어야 돼.